저 옛날에 우리 처음에 저기 아파트 밑에 저기 살았지요. 처음에 신혼생활. 그러니까 8개월 살았다. 이제 저물역 황혼길을 걷고 있지만 함께 추억할 시간들이 있어서 쓸쓸하지만은 않다. 다음 날. 부부가 함께 점심 식사를 하고 있다. 오늘도 채소과일의 100% 무염식이다. 이번엔 할머니가 먼저 달려나간다. 손님 왔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선생님은. 선생님이 있으나. 누구길래 남편을 찾나 싶다. 아이고. 어디서 와요. 할아버지도 그저 손님이려니 했는데 순간 할아버지가 반가워 어쩔 줄 몰라한다. 어떻게 해. 아이고.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조금. 만질. 극실들. 건강가능. 주Monus. 또, 사랑하는 흔히여, 금뼛같고 보배같은 천사여 입이 이렇게, 이렇게 맛있어 위스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